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 선관위에 고발됐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조사를 마친 경북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결국 위원장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위원장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회는 도당 내 부패를 자정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기구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위원장으로 선임된 직후 개인 통장을 만들어 부위원장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위원장 예정자들이 모인 상결례 자리에서 회비 50만 원을 요구하고 입금을 마친 예정자만 지역위원장으로 추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달 청도군 적폐특위 지역위원장 후보였던 B씨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관계자 진술을 듣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결과 A씨가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폐특위 위원장 A씨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위해 당원들의 돈을 단 한 푼도 써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적 감정으로 흠집내기를 한 고발인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선관위가 제출한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촬영기자1호